어이시아..! 아..모냐모냐.. 얼굴 좀 보자 얼굴 좀 보자 어..뭐지..? 아이씨! 아..뭐야..! 거 안녕 더라시오! 불꽃남자 찌리찌리 찌리바하기 위해다. 오늘은 속초의 아주 유명한 장소에 나왔소이다. 바로 동명항에 나와 있는데 오늘 바로 이곳에서 임금님께 진상할 괴기괴기 물괴기를 잡아보겠소이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부끄럽지만 낚시계의 깔깔이, 낚시계의 셉셉이 역할이 아닌 낚시 유튜버 2년차의 장인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겠소이다. 이것은 해초가 많아서 우리 레미레미 놀레미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석자 이상을 걸어서 여러분들을 놀레미로 놀래놀래 놀래켜드리겠소이다. 라임이 썩어소 미안하오. 네, 돼도 않는 사극놀이는 여기까지. 지금 날씨가 조금 쌀쌀해서 자꾸 입 벌리면 혓바닥 얼어버리니까 옥수수는 그만 털고 바로 낚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니빨 빼고 모두 씹어먹어주마! 이야! 아, 지금 러시아 시발로무 스키에서 찬바람이 오지게 불고 있는데 뇌도 얼어버릴 지경이라서 혹시 썩은 멘트 개드립이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도 뚜벅이 낚시꾼인데 조만간 타고 다닐 게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제가 저희 집 주차장에 길고양이 밥을 가끔씩 주고 있는데 호랭이만큼 커졌어요. 고양이가 아니라 고랭이가 됐습니다. 좀 더 커지면 고놈 타고 낚시 당겨도 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아, 이런 용왕님이 주무시나? 잠깐 나와서 우리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한번 웃장 까고 대화 좀 해봅시다. 입질이 없을 땐 이렇게 살짝살짝 리트리블을 해서 괴기를 유혹해 봅니다. 멘트가 상당히 고급지죠? 사람이 고급지니까. 입질이 까딱까딱 오고 있죠? 뭔지 모르겠지만 조금 기다려볼게요. 까딱까딱 파도인가? 아, 이 젠장. 입질 같은데? 입질 같죠? 입질 같아요? 자, 한번 걷어봅시다. 뭐가 있는지. 어, 꽤 묵직한데요? 어, 어, 처스부터. 어, 꽤 묵직합니다. 불가사리 같진 않아요. 뭐지, 뭐지, 뭐지? 아, 근데 힘은 안 쓰는데요? 에이, 뭐야 저게? 아, 입질 좋았는데. 아, 아이, 젠장. 뭐야 이거? 아, 미치겄네? 니가 왜 여기서 나와? 엄청 큰 망댕이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아이, 젠장. 왜 니가 여기서 나와? 아, 돌겠네? 네, 그래도 첫수로 올라온 우리 땡이땡이 망댕이입니다. 네, 고마운 녀석이죠? 네, 얼른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지마, 이씨. 오늘 사실 저기 연금정 뒤에 개빠위 포인트에서 낚시를 하려고 왔는데, 네, 오늘 파도가 너무 높아갖고 위험해가지고 지금 방파제 위에서 낚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입질이 드럽게 없어요. 네, 계속 입질이 시원치 않으면 포인트를 한번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살짝살짝 입질이 오고 있어요. 네, 보이실려고 모르겠는데, 네, 덜덜덜덜 떨리고 있죠? 네, 입질이 왔어요. 입질이 왔습니다. 아, 또 망댕이 아니야? 오오오오오오, 괜찮은데요? 네, 한번 걷어보도록 할게요. 이샤! 야, 뭐냐? 오오오, 힘 좀 쓰는데요? 아닌가? 네, 뭐가 있긴 있어요? 에이, 근데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에이, 올려봅시다. 아, 또 망댕이 아니야? 아이, 젠장. 뭐야? 에이. 뭐야, 저게? 아이, 또 망댕이 같은데? 에이. 에. 우리 레미레미, 놀레미 새끼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놀레미 새끼잖아잖아. 놀레미잖아잖아. 에, 놀레미 때깔 아주 오지구요, 지리구요. 하하하하하하하하. 네, 올해 찌리박의 컨셉은 자유와 평화죠. 에, 얼른 이놈을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에, 낚시꾼 잘 만난 줄 알아라. 감사합니다, 찌리박님.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하하하하하하. 에이데이 놈, 썩 꺼지거라이. 아, 시댕 또 조용하네. 아이, 뭔 일이래. 어? 어이, 브라더. 이게 뭔 일이래. 어? 어이, 브라더. 이게 뭔 일... 입질이 아주 좋았어요. 에. 이때다. 쉽다. 어, 어, 뭐지? 어, 뭐지? 어, 꽤 무거워요? 어, 도다린가? 어, 도다린가? 제발, 제발, 제발. 어? 에이, 도다리는 아니고 어, 뭐가 있긴 있어요?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에이, 이게 뭐야? 아이, 넌 뭐야? 어? 아니, 저번에 잡았던 것 같은데? 주문진에서? 네, 일단 올려보도록 할게요. 으, 대가리 엄청 커요. 네, 엄청 무섭게 생겼죠? 하하하하하하. 네, 한 2자는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뭐지? 얼른 빼서 놔주도록 할게요. 어이, 징그럴 씨. 어, 엄청 무섭게 생겼어요. 으아, 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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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익. 으아, 헤헤헤헤헤헤. 네, 얼른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야이 씨. 오 입질 입질 입질. 졸릴 때 찾아온 반가운 입질입니다. 이때다. 뭐지 뭐지 뭐지. 제수 털리는 양태 한 마리 올라왔네요. 에이씨. 아이 가족같은 용왕님이. 아 이런 씨. 오늘 낚시 똥망 개망 폭망이에요. 오늘 잡어 새끼들만 줄기차게 올라오네요. 아이 젠장알. 동명항 방파제 입질이 그지같이 없어서 바로 옆에 장사항 작은 방파제로 포인트를 옮겼는데요. 작년 겨울에 여기서 다리다리 강도다리를 잡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동명항보다 입질이 더 없으면 어쩌자는 거야. 어? 미친거야. 여기 장사항은 옛날에 물고기를 누워서도 잡고 뒤로 돌아서도 잡고 눈 감고도 잡았는데 그 만통 고기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 어디 간 거야? 어디 간 거야? 왜 안 나오는 거야? 어? 아이. 시간도 없고 입질이 너무 없어서 급한대로 구멍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씨. 뭐 하나만 물어라. 손맛 좀 보자. 입질이 없는데요? 구멍이 텅텅 비었나봐요. 아이 씨. 아이 팔 아파. 아이 팔 아파 죽겠어요. 30분을 걸어왔는데 뭐라도 잡아야지 될 거 아니요. 어? 어? 안 그러냐? 어? 어?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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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입질. 낚싯대 부러져도 좋으니까 기막히게 손맛 좀 봤으면 좋겠네요. 으쌰. 으쌰.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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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 여러분. 도달. 도달. 강도다리 한 마리 올렸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아주 예쁘게 생긴 도달이. 자나 자나. 도달이 자나 자나. 도달이 자나 자나. 하하하하하하. 네. 한 2자. 조금 안 되는 거 같아요. 네. 바늘을 조금 깊게 삼킨 거 같은데. 얼른 예쁘게 빼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엇. 입질. 입질. 네. 살짝 살짝. 입질이 오고 있습니다. 으쌰. 아. 보자 보자. 뭐냐. 하하하하하하. 네. 새끼 새끼. 보고 새끼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하하하하. 아주 귀여운 새끼 새끼. 보글 새끼 한 마리가 올라왔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잘 가거라. 오. 공처럼 막 떠있어요. 아. 톡톡톡. 입질입질. 샤. 하. 아. 뭐냐. 뭐냐. 얼굴 좀 보자. 얼굴 좀 보자. 어. 뭐지. 아이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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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에요. 하하하하. 어. 엄청 커요. 아. 여러분. 아. 여러분. 보십시오. 어. 별로 안 크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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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대박을 기원하면서 이 놈도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거라 더 커서 3월 해보자 오늘 속초에서 낚시를 해봤는데요 오늘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박이에요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